여기요? 어? 핫도그? 아빠 그거 열심히 만든 거야, 그치? 맞아요, 내가. 뭘 네가 만들어, 이거 사는 거지. 아닌데요? 진짜로 내가 만들었어요? 아이고, 효자네. 뭐야? 이거 어떻게 한 거지? 이거 선생님.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? 어머, 이거 대박이다. 얘가 너무 웃긴다. 시안이를 놀렸더니 시안이가 이제는 아빠를 놀리네. 그렇지. 정말, 벌써 그렇게 컸네. 아빠는 그래도 너를 놀릴 때 이런 식으로 안 놀렸어. 저 모래에 넣었잖아요. 나 그때로 정말로 힘들었거든요. 기억해? 네. 저거 귀엽네. 아이고, 대박이 봐봐. 대박이 어디 갔지? 대박이 안 보이네. 대박이 안 보이네. 이리 해봐. 너 그 모래에 빠진 그거 있지? 네. 그 유튜브에서 유명이 뭔지 알아? 저거 레전드 1위. 3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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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소년단 뮤비 이런 게 3억두야. 아빠가 너를 3억두 방탄급으로 만든 거야. 방탄급으로.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지. 넘미 땡. 넘미 땡. 넘미 땡. 넘미 땡. 넘미 땡. 누나. 너한테는 더? 아이앀. 넘미 땡. 너는 더?